초콜릿 어 뭐야 말해 으깽 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잠깐만 오늘 라면 먹방 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요 제가요 여러분 10kg 감량을 성공했습니다 아니 무슨 살이 그렇게 쪘네 근데 뭐 카메라에는 이렇게 빠진질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저 10kg 올해 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저랑 지켰던 게 바라팡 먹지 말 라면 끓여 먹지 말 겸 라면을 사실 올해 제가 한 번도 끓여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번에 까따구리 끓여 드셨잖아요 브이로그에서 먹은 거 라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브이로그에서 먹은 거 진짜 조금 없고요 그 친구 나이유씨가 다 먹었고요 까따구리는 뭐 제 기준 이런 국물 라면 알면 아는 거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제 김치 담그셔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먹어보시고 여기에 틈새라면 두봉 열라면 두봉 했고요 여기는 참치김밥 치즈김밥 준비했습니다 화끈하게 없구나 진짜 오늘 진지하게 먹을 거야 말리지마 근데 제가 살 뺀 게 막 아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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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근데 원래 못해 마름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살 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다 저보고 야 너도 살이 찌는구나 석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야지 빼야지 하고 있었는데 뭔가 살 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빼야겠다 라고 하면 진짜 안 되고 타이밍이 잘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아직 더 뺄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건강 때문에 좀 빼려고 했던 게 커요 무엇보다도 건강 때문에 그래서 조금 먹으면서 바랄게요 너무 맛있어 이거 엄마 김치 미친거 아냐 엄마? 이거는? 너무 맛있다 이거 언제 보여? 너무 맛있어 여기에 그리고 떡도 넣었대 미쳤습니까? 생명수 같아 생명수 와 진짜 정신없이 1부가 끝났어요 아니 1부 여러분들은 어떨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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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요단깡 보고 왔어요 솔직히 다이어트 하면서 먹방 했으면서 왜 오늘은 유독 한 달 굶은 사람처럼 먹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일주일에 꼭 두세 번을 라면 꼭 먹어줘야 되는 사람이어서 제가 라면 마라탕 제일 좋아하는데 마라탕은 어쩐지 좀 뭔가 너무 헤비해 라면은 좀 그렇게 막 헤비한 느낌은 없지 않아요? 라면 그리고 라면이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야 맛있고 편의점에 가면 저렴하게 딱딱 구입할 수 있고 그냥 번호 올려서 물 붓고 때려 붓고 금방 요리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라면을 제일 좋아했어요 순두부로 넣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우 어떡해 어우 어떡해 나요 여러분 어우 너무 정신없게 먹었는데요 와 진짜 오늘 나이스 차차였어요 와 앞으로 한 세 달 동안은 라면 생각도 안 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해지자 안녕하십니까